안녕하세요 오은영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저희 오은영TV가요 채널 오픈 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좀 쉬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을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재연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 잠깐만요 재연 영상으로 재밌게 즐기시고 저 오은영만이 제공할 수 있는 오은영솔루션 오은영TV는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요 12월 11일에 만나요 와아아아 감사합니다 오은영TV 커뮤니티 게시판에 3개의 설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지난 5년간 오은영TV를 통해서 여러분이 접하셨던 콘텐츠 중에서 도움이 됐던 콘텐츠는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새롭게 재단장한 오은영TV 아 이런 내용이 꼭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주제나 콘텐츠가 무엇인지 보내주세요 오은영TV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애칭을 공모합니다 설문 이벤트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요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11월 24일 오은영TV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보관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